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 중에 양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 주위에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가 낳는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통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낫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그는 18년도 아니고 28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잘 움직이지 못했던 병자라면 그의 삶 거의 대부분이 병으로 고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연못에 빨리 뛰어들어가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38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그의 병든 몸을 빨리 움직일 수 없어서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엄불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세대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애절한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짐들을 걷어 가지고 걸어가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으미라 했습니다. 자기가 안식일을 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명령을 하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자기를 치료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 38년 된 그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연못에 서로가 먼저 들어가려 경쟁하면서 안식일에도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안식이 없고 은혜도 받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안식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화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식과 평화 그리고 은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떳떳하게 구원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도 평화도 그리고 은혜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그 병자가 이제 치료되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병자가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아무런 놀라움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가 안식일에 자기의 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베데스다에서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자기들 눈으로도 보고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받겠다는 사람들은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며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고 나서 다시는 죄 범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세례받은 후로 단 한 번도 죄 하나 안 지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이제부터 너는 은혜 받은 지금부터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가늠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곳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 여자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그 후로 다시는 그 어떤 죄 하나라도 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용서함 받았다고 그 후로 다시는 죄 하나 안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저 위선자들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 안 지운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더러운 죄 지으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은혜 받았으니 너 거져주시는 은혜로 더러운 죄 용서함 받았으니 너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수가성의 그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함부로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의 수가성 그 여자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또 그에게서 그 어떤 믿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말을 거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처음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다시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것인가요? 잘난 척하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식일 지키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안식일 안 지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해도 내가 이래봬도 38년 동안 안식일 잘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연못에 들어가 고침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은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불쌍한 자였지만 이제는 그런 동정과 은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은혜를 잊은 사람이고 은혜를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없인여기고 정죄하는 것은 은혜받은 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죄 중에서 가장 더러운 죄가 은혜받고 나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를 범하면서도 이제는 내가 너처럼 죄를 많이 짓지 않는다고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그런 더러운 죄를 너처럼 많이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하나도 단 하나의 죄도 안 짓는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죄이지만 그런 은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더욱더 큰 죄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찾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힘을 나셨습니다. 은혜 헛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헛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다시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서 다시는 은혜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Schmer Somehow